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문을 투입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정교하고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봅시다 코드를 보시면 기존에 제가 조건문을 통해서 몇 가지 처리를 미리 좀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안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려요 우리가 직접 구현할 거고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코드가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스폰스 라이트 헤더가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컷 해서 안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조금 귀찮으셔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쿼리 스트링이 없는 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클릭해서 되죠 그때는 이제 웰컴 페이지를 출력할 것이고 사용자가 여기 있는 목록을 클릭해서 쿼리 스트링이 있는 아이디 값이 있는 주소로 접속하면 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웹페이지를 생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주소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재하지 않는 페비콘.ico 이런 파일이 우리 없지 않아요? 이런 다른 경로로 들어왔을 때는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용자가 루트로 접근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루트라고 하면 뒤에 패스 정보가 붙지 않는 상태, 현재 상태가 루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콘솔 로그를 통해서 url을 분석하는 이 코드가 이 코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제일 좋은 건 화면에 찍어보는 거예요 자, node, 그 다음에 main.js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쭈루룩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주어진 url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물론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path name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path name이 누구예요? 얘 란 말이죠 path는 뭐예요? 이거고요 즉, path는 여기 있는 query string이 포함이 되어 있고 path name은 query string이 실제로 주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query string이 아닌, query string을 제외한 path만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path name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와 볼 거예요 path name 그리고 이 path name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접속한 접속이 path root라면 path가 없는 경로로 접속했다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외의 경로 else 경로로 접속했다면 에러를 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러는 right head에서 20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했을 때 웹서버가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잘 됐는지 아니면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페이지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기계와 기계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아주 간결한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주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전송했다는 뜻이고요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웹서버는 404라고 하는 약속된 번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뜻에서 not found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껐다 다시 키고 리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잘 작동하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파일 예를 들면 papp이 con.ico not found가 뜨고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not found가 뜨면서 동시에 우리는 홈으로 갔을 때는 아직 구현이 덜 돼 있고 각각의 페이지로 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